아니 여기 책임자가 누구자니까? 네? 누구예요? 내가 이게 서울시장인지 알죠? 저희는 조합소송 대리하는 변호사 비직원이고 그래서 여기 책임자가 아무도 없어? 여기 저 다 초소해, 다 초소하라니까 시장만 안 들려요? 이분들 오늘 안에 공원장 여관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. 바라는 거 없습니다. 좀 이럴 수가 있어요. 아니 내가 오늘 오후에 지금 만날 일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런 거는 아니죠. 이건 예의도 아니고요. 그냥 오늘 내가 만나기로 했잖아요. 그런데 아침에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? 설득과 우리가 또 함께 고민을 해보고 다른 길이 없는지 이렇게 해보자고 그랬는데 만나는 거 알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. 지금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습니다. 제가 손해를 당해도 좋아요. 우리 다 손해를 당하는 것 같아요. 우리 다… 너무 귀여워 여기서 말아야 돼요